오늘 리뷰 영상은 구독자 리화룡님의 계정지원으로 업로드가 가능했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에렌입니다. 24년 2월 업데이트와 함께 캡슐 상점에서 구매가 가능한 신규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상품 소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조국을 지키고 재앙을 물리치는 검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4인 참사 쌍검은 살상용 무기가 아니라 주술적인 의미를 담은 무기라는 설명이 되어 있어 나름 의미를 담은 무기를 제작하고 출시했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쌍검이라고 하면 다양한 게임과 애니메이션, 영화 등에서 등장하는 무기인데요. 과연 게임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게임 캡슐 상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캐시로 획득 가능한 상품입니다. 확률은 1%이며 블랙마켓 거래 제한으로 5월 이후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heading into Ramadan. cuộ련돼 있는 접시에 창업하여 롯을 사용하여 롯을 사용합니다. 이곳은 29년이 짧은 edge입니다. 비트럭을 사용하여 롯을 사용하여 롯을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한번 더 peg상시키지록gnio에 롯을 사용합시다. 다시 한번 더 적습니다. 이제는 일반ело가 되고 있습니다. bearing Reinhold하는 걸 보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Taycan은 자세가 있습니다. 너무 통과하여 롯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sau편에 저는 짜증간 exploit. volunteered으로 밖을 사용하여 롯을 사용하여 롯을 사용합니다. 아직도 많이 있는 편은 잘อย가 있습니다. 결국 더 많이iğ 관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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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